오늘 선생님과 건강 이야기 해요. 선생님, 건강 괜찮아요. 아파요? 아니요, 괜찮아요. 하지만 우리 아파요. 어떻게 말해요? 같이 공부해요. 아파요. 아, 머리야. 아파요. 우리 봅시다. 여기 물, 그리고 감기. 감기예요. 감기. 감기, 감기에 걸렸어요. 말해요.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 왔어요. 선생님, 왔어요, 감기. 그래서 선생님, 지금 아, 힘들어요. 아파요. 아이고. 네,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우와, 여기. 뜨거워요. 열. 열이에요. 열. 열. 열이 나다. 열이 나다. 열이 나다. 말해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열이 나요. 그리고, 기침. 기침이 나다. 나다. 기침이 나요. 기침이 나요. 그리고, 이거. 아파요. 여기. 머리. 머리가 아프다. 아프다. 아파요. 아파요. 그리고, 머리가 아프다. 아, 머리가 아파요. 머리가 아파요. 아파요. 형용사. 그래서, 이가 아파요. 그리고, 이 사람. 여기. 목. 목. 감기에 걸렸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아, 여기. 여기. 배가 아파요. 목.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머리가 아파요. 목. 감기에 걸렸어요. 자, 그리고, 이 사람. 아, 여기. 여기. 배. 배가 아프다. 많이 먹었어요. 배가 아파요. 할 수 있어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배가 아파요. 아, 배가 아파요. 자, 그러면 봅시다. 이 사람.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에 걸렸어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열이 나요. 기침이 나요. 기침도 나요. 그래서, 도 말할 수 있어요. 자, 또 봅시다. 이 사람. 아, 배가 아파요. 아, 머리 아파요. 머리도 아파요. 배 아파요. 하나. 머리도 아파요. 배 아파요. 하나. 머리도 아파요. 두 개. 두 개. 하나 더. 플러스. 있어요. 머리도 아파요.